자 오징어볶음입니다. 오징어볶음 양파 1cm로 썰어주고 나머지는 다 어슷썰기 합니다. 양파 껍질 제거, 그 다음에 고추들은 꼭지 제거 미리 해두세요. 자 양파입니다. 1cm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길이는 없고요. 오징어가 4cm 정도 합니다. 그래서 양파도 비슷하게 썰어주시면 됩니다. 자 대파입니다. 대파는 어슷썰기 합니다. 고추도 어슷썰기죠. 홈으로 어슷썰어주시면 되고요. 시험때는 씨 부분이 지저분하기 때문에 물에 흔들어서 씨를 제거합니다. 바로 개수대에서 하시면 되요. 이렇게 물 흔들어서 여분의 씨를 모두 제거해주세요. 자 오징어 손질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징어는 먼저 반을 가르도록 하겠습니다. 내장이 터지지 않도록 살짝만 긁어주시고 그 다음에 다리 부분 살짝 잡고요. 이렇게 쭉 당겨주세요. 쭉 당기면 내장이 이렇게 뜯겨주죠. 안에 있는 내장 빼주시고 자 그 다음에 여기 다 내장이에요. 잘라서 버릴 건데 눈알 사이에 칼 넣으시면 먹물이 터집니다. 그 옆으로 그냥 자르시던가 또는 살짝 이렇게 돌려주시면서 잘라면 여기 꼬들꼬들한 부분까지 드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다리 사이에 있는 이빨 손가락 집어넣어주시면 이렇게 이빨이 빠져요. 자 이빨 빠지고요. 그 다음에 이 빨판 사이사이 지저분할 경우에는 한번 문질러서 씻어주시면 됩니다. 이제 몸통 껍질을 제거해야 됩니다. 끝에 손으로 그냥 이렇게 잡아당겨가지고요. 껍질 제거해주시면 되고 또는 미끄러워서 잘 안 잡히는 경우에는 행주나 키친타올, 면보 등으로 잡아주시면 껍질 제거 쉽게 잘 됩니다. 근데 만약에 물이 닿거나 생물이거나 하면은 껍질 제거가 잘 안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오징어 껍질 제거 했습니다. 제가 오징어 몸통의 껍질 제거는 다 했는데 다리 부분은 하지 않았습니다. 다리는 굳이 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자 다리 부분은 완성이 4cm인데 줄어들기 때문에 5cm에서 6cm 정도로 하시고 이렇게 장칼집을 넣어주시면은 덜 줄어들게 됩니다. 사이즈는 5에서 6cm 정도 길게 잘라줬고요. 그냥 이렇게 잘라주셔도 되고 또는 펼쳐서 다리 하나하나 또는 오징어 다리가 작다면 두 개 아니면 하나 이런 식으로 길쭉길쭉하게 잘라주세요. 몸통 보시면 여기 지느러미 쪽 귀라고 보통 얘기하는 부분 있죠? 여기는 모양이 어차피 잘 안 나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잘르고 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껍질을 벗기셔도 되고 안 벗기셔도 되고 크게 상관 안 하셔도 됩니다. 이 부분은 조금 넉넉하게 보이도록 그냥 길이만 맞춰서 4, 1점만 맞춰서 잘라서 넣어주도록 할게요. 자 몸통을 잘 자르셔야 되는데 몸통은 내장 쪽에 칼집을 넣어줍니다. 껍질 쪽 아니고요. 내장 쪽에요. 볼록 튀어나와 있는 두 개 찾아주시면 돼요. 자 시험장에 0.3 간격으로 칼집을 넣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반 이상 깊이로 들어갈 수 있도록 칼집을 꼼꼼하게 내주세요. 간격 일정하게 하시고요. 어느 정도 넣은 다음에 여기가 벌어지나 안 벌어지나 이렇게 한번 확인해보세요. 잘라지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자 이렇게 넓어질수록 조금 힘들어집니다. 위부터 아래까지 꼼꼼하게 넣어주세요. 오징어가 크면은 조금 깊게 넣어줘야 되고 오징어가 작으면 잘라지지 않도록 얕게 넣어줍니다. 이렇게 일자로 세우고 넣으셔도 되고요. 칼, 그림자 때문에 잘 안 보일 것 같으면 살짝 이렇게 어슷하게 하고 칼집 넣어주셔도 됩니다. 이 간격이 0.3이에요. 지금 잘 들어갔죠? 칼집 네 장 쪽에 먼저 사선으로 칼집 넣었고요. 반대편으로 넣을 겁니다. 그러면 90도 꺾어서 다시 한번 똑같은 간격과 똑같은 힘으로 칼집 넣어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네 장 쪽에 칼집을 모두 넣었습니다. 자 완성이 4 곱하기 1.5인데 어디가 산지 정확하게 시험장에서는 안 알려줬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세로가 4가 되면 오징어가 말리기 때문에 가로가 4cm, 세로가 1.5cm로 잘라주셔야 됩니다. 자 오징어 크기에 따라 다른데 3등분이 될 수도 있고 2등분이 될 수도 있고 조금 남을 수도 있습니다. 자 저는 계산을 해보니까 조금 남겠네요. 그럼 1분은 좀 말릴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자르면 보통 안 되고 자 4가 이쪽이 되게요. 그 다음에 1.50 시험장에서는 제법 작은 오징어가 나오기 때문에 아마 2등분하면 맞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크기 확인하시고 2등분할지 3등분할지 결정하세요. 그 다음에 오징어는 투명한 막이 있기 때문에 잘 끊어졌나 한번 확인해보세요. 자 이렇게 오징어 손질 다 했습니다. 자 이제 양념장 만들어 보겠습니다. 양념장은 설탕 하나 그 다음에 고춧가루도 하나 깎아서 1큰술이고요. 그 다음에 다져놓은 마늘생각 배파는 어수썰었기 때문에 따로 다져서 넣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꽤 부셔서 좀 넣어주시고 그리고 후추 양념장은 모두 외워가셔야 합니다. 간장은 한 작은술 정도 한 작은술이면 5미리 큰 수저로 따지면 3분의 1큰술 정도 돼요. 그리고 참기름 그리고 고추장입니다. 고추장도 깎아서 1큰술 정도 넣어주면 양념이 딱 맞습니다. 한 마리에 자 이렇게 양념장 만들어 두었고 이제 볶아보겠습니다. 자 패드에 기름 한각기 눌러주시고 약 1큰술 정도 들어갑니다. 가장 먼저 넣는 것은 양파죠. 양파는 중간 불이나 약한 불로 볶아주세요. 양파가 투명해지면 오징어 넣도록 합니다. 오징어에 물이 많지 않은지 확인하시고 오징어 볶을 때는 샘불로 볶아줍니다. 오징어에 물이 생기면 안 돼요. 질겨지기 때문에 자 그래서 샘불로 볶는데 오징어가 타면은 불 줄이셔야 돼요. 화력에 따라 조금 다릅니다. 자 오징어 이렇게 샘불로 볶으면 이제 모양이 솔방울 모양이 이렇게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젓가락 같이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자 그래서 모양이 어느 정도 나왔으면 이제 불을 약불로 하시거나 불을 끄고 양념장을 넣어줍니다. 자 양념장을 너무 많이 넣었다면 조절을 해주셔야 돼요. 자 이렇게 양념이 볶아지면서 오징어가 또 점점 익습니다. 오징어를 약불로 오랫동안 볶으면 물 생겨요. 물 생기면 질겨지고 그냥 양념도 흐려지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오징어가 다 말리고 양념도 골고루 뱉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대파, 청고추, 홍고추 마지막 참기름 한 바퀴 둘러서 마저 익혀줍니다. 대파나 고추는 익혀 놓은 게 없어요. 그냥 양념만 스며들면 돼요. 오징어 반드시 익어야 되고요. 자 이렇게 하면은 이제 모양이 이쁜 게 다 보이죠. 다리도 이제 몽뚱하고 사이즈가 딱 맞는 게 보입니다. 제가 아까 새로 썬 거 딱 두 개 있었어요. 이렇게 작아졌어요. 사이즈가 이런 게 전체가 되면 안 되지만 안 버리려고 넣은 거면 괜찮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이렇게 길다란 모양 나오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오징어 볶음 다 됐으니까 완성 접시에 담아볼게요. 돌돌 말린 오징어라든지 다리, 지느러미 그 다음에 너무 양이 많은 채소들 속에 넣어주시고요. 오징어 볶음에서 양이 너무 적어도 안 됩니다. 넉넉하게 만드신 거 다 내세요. 맨 위에는 대파, 청고추, 홍고추 위에 올려서 이쁘게 만들어주세요. 자 오징어 볶음 칼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오징어 볶음 완성되었습니다.